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채널자입니다. 코스피, 뭐 코스닥 잘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2484.02, 2484.02로 마침 끝났고요. 0.62% 정도 상승을 했네요. 개미들이 아주 미친듯이 팔았어요. 1조 1852억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9696억, 기관이들이 한 2238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1.1% 올랐고요. 선반은 1.7, 우선주 1.04, SDI 2.23, 네이버 3.68, 카카오 1.57 이렇게 올랐습니다. 떨어진 종목은 LG 연설이 2.1%, 하이닉스 0.87, 현대차 0.5, 기아는 0.87, 포스콜딩스 0.8, KB 구명 2% 정도 빠졌습니다. 뭐 오르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그렇네요. 보니까 그래도 우리 삼성전자가 상당히 선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해요. 1% 정도 올랐으면 더 오르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코스피 보니까 개미들 막 미친듯이 팔아요. 코스닥 741.25, 0.31% 정도 올랐는데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은 좀 샀고요. 기관에 들여 오늘 583억 매도를 했습니다. 상위 종목 쭉 볼게요. 셀티런 헬스 기어가 0.5%, LNF 0.48, 카카오 기염자 0.4, 오스테미 플란트 0.65, JYP가 3.6% 올랐습니다. 떨어진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1%, HLB 0.3, 에코프로 보압, 파라비스 보압, 리너 공업이 1.1%, 스튜디오 드래곤 1.6%, 첨보 1.06% 빠졌습니다. 뭐 빠지는 것도 있고, 어르는 것도 있고,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네요. 환율은 1,233원, 1.5원 정도 빠졌고요. 지금 보니까 홍콩 향생이 0.31% 올랐고, 홍콩 H 0.56% 정도 올랐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0.0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좀 흥미로운 한호를 보내게 되네요. 흥미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소식들을 한번 잠시 볼게요. 음, 일단은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유가증권 시체에서 한 7조원 가까운 금액을 사들였어요. 보니까, 이러다 보니 지수 상승을 좀 이끄는 겁니다. 외인들이 계속 사니까, 결국은 코스피도 오를 수밖에 없다. 코스피가 이제 2,200순 아래로 급락을 하다 보니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은 어플이 되는데 다만, 올해 들어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이미 10% 넘게 상승했어. 증권가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지될까? 뭐, 그렇게 이제 신중론이 제기되는 겁니다. 1월달 대충 보니까 1월 2일부터 27일까지 기인들이 벌써 7조 59억이나 팔았네? 음, 하여튼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한 6조 8,243억을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달 10일 보니까 10일 날 19억 정도, 이 19억 원의 순매도, 이 순매도를 기록한 날을 빼니까 전 거래일 순매수를 이어갑니다. 7조원 가까운 외국인의 그 순매수 금액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반도체 주식으로 몰리더라고요, 반도체. 외인들은 그 삼성자를 2조 5,372억 정도를 샀어요. 아주 미친듯이 삽니다. 2조 5,372억. 다른 반도체 대장조 하이닉스 역시 6,212억 정도를 순매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이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 투자 축소, 그리고 감산 유가가 가시화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 같아요. 어떤 외인들 열심히 삽니다. 이 기간은 신한지주 2,600억, 현대차 2,350억, 하나금융 2,200억 중 샀죠. LG화학 1,937억, 포스코디니스 1,739억, KB금융 1,450억, 기아 1,435억, SDI 1,390억. 금융주들은 그 주주 환원 재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서 그런지 현대차 기아의 경유, 경기 침체 여파에도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매력을 높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자금이 국내로 유입된 이유는 미국 달러 대비 신흥국 통화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전날까지 10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졌고요. 이 기간에 일평균 순매수액은 4,000억이에요. 20년 12월 이후 최고치고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PCB 펀드를 통해서 한국으로도 유입되는 효과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외인들의 그 이 같은 순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증권과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는데 그간 증시반등을 주도해왔던 기대감을 현실로 검증하는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면서 내달 1일 FMC 정리회의에서 2월 금리 인상폭과 미국의 연방준비 지도의 입장은 물론이고요. 오는 31일 삼성전자 기업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감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의 삼성전자는 64,600원이나요. 64,600원이고 지금 흐름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64,600원 하여튼 뭐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65,000원까지 딱 찍었거든. 65,000원까지 딱 찍었어. 조금 약간 밀리는 데 있던데 막판에 한 1,200원 빼더라고요. 그래서 64,60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래도 신나는 날이다. 왜냐? 위인들이 와 580만주 샀어요. 이상 580만주 막 미친 듯이 담았어요. 어제는 350만주 엊그제는 746만주 그냥 쓸어 담습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개미들 지금 날립니다. 팔고 나간다고 오늘 개미들 613만주나 팔았어요. 무조건 팔아야 돼 무조건 파는게 산다 기관 애들 44만주 샀구요 기관들은 뭐 찍도 못쓰고 요즘은 웨인과 개미들의 줄다리기에요 CL 애들이 많이 샀네 253만주 정도 샀구요 JP 애들이 한 172만주 줍줍 했어요 UBS 110만주 골드만 7만8천정도 매수를 했고 CT 13만주 정도 매도를 했네요 보니까 공매도는 36만1천주 30만천주 정도 나왔습니다 공매도 공매도는 좀 나왔네요 보니까 나왔고 본주도 그렇지만 우선주도 거의 비슷해요 차트 흐름이 거의 뭐 약간 뭐 쌍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렇게 하면서 뭔가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오르면 한번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58,200원이 고가인데 아주 고가를 제대로 딱 찍어버렸습니다 딱 찍고 아주 종가요정 비스물이 나와가지고 58,200원으로 아주 산뜻하게 마무리 됐고 외인들은 36만5천주 외인 기관들이 15만7천주 샀고 우리 개미오빠들 개미언니들 50만주 이상 매도하고 떠났습니다 굿바이 삼성 해가지고 나갔어요 다이와 16만, 메릴린치 99,000, CS7만7천 이렇게 다양하게 사는데 오늘은 노무라 애들이 좀 팔았네요 13만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즘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하니까 좀 기분은 좋습니다 기분은 좋은데 또 이게 문제는 뭐냐 너무 많이 오르봤는데 지금 5일 연장 올랐어요 5일 연장 19,20,25,26,27 이렇게 5 거래일 연속 올랐어요 그 다음 너무 급하게 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얼마야 3.8 그래도 뭐 한 6,7% 올랐네요 1월 19일부터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지금 6만4천6백원 아쉽지만은 6만5천 딱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약간 뭔가 여백이 미를 남겨놓은 것 같아 외국인들 환영합니다 개미들 빨리 팔 수 있을 때 팔고 나가세요 어차피 힘드니까 괴롭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개미들은 빨리 팔고 나가라 알겠죠? 내가 팍팍 자꾸 팔으라고 도청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또 그쵸? 앞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다가 또 푹 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떨거나 아 나는 장투 체질이 아니야 장기투자야 하면은 용기 없으면 하지 마세요 주의투자 안 하신 게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잉 남기면 빨리 나가시고 아니야 나는 장투야 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고 끝장 보는 거지 2030년 12월 31일까지 졸업하는 그날까지 달리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